공정거래법이 탄생한 지 38년 만에 전면 개편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죄의 일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먼저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일부 내려놨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는데요.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서 유죄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사건 중에 입찰과 관련된 담합 혹은 가격과 관련된 담합 등 일부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다른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재벌이 상장사의 지분을 20%만 보유하고 있어도 규제 대상 회사에 포함이 되고요. 또 여기에 위반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최대 2배까지 늘려서 벌금을 2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되고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가 아니라 직접 법원에 이 불공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위 금지 청구 제도도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됩니다.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는 전속고발제 폐지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된 담합들, 아까 입찰 담합, 가격 담합 말씀드렸는데 이 담합들은 입증은 비교적 쉬운 데에 비해서 사회적인 비판은 훨씬 크다,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또 검찰의 만약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담합 사건을 밝히는 데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자진신고가 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진신고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걸 법에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또 공정위는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담합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이 기자,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 일부만 내려놓은 거잖아요.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만 개정이 된 거고요. 이 6가지 법안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이 있고 또 흔히 유통산법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, 그리고 대리점거래법이 있습니다.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하나에, 그리고 그중에 담합, 그중에서도 일부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공정위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인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속고발권이 여전히 공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. 유통산법, 하도급법에서도 전속고발법을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서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회에 계류도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전속고발제라는 게 고발이 많아지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해서 만든 제도잖아요.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일부 다수 기업들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업정지나 대표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줄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에 민사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더 큰 배상을 물리도록 한다면 근본적으로 피해자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